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캐논 RF-S 소식이 점점 많이 들리고 있는 듯 한데요. 캐논이 R7과 R10으로 시작을 해서 RF-S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지는 소식은 조류기 1.8의 프라임 렌즈로 21mm, 24mm, 28mm로 새로운 코팅 시스템으로 고스팅 효과를 보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시가 된 RF-S 렌즈는 R7과 R10의 거의 키트렌즈 수준으로 줌 렌즈가 나왔는데요. 특히 18mm, 150mm는 1.6백 크로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망원에 가까운 렌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논이 2022년 하반기에는 RF-S 라인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이상으로 더 힘을 들여서 홍보하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 쪽에 힘을 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요 최근에 나타낸 지난 1년간 미러레스 카메라 마켓시어를 보게 되면 캐논이 2021년 말에는 조금 주춤했다가 2022년부터 올라가고 소니가 점점 내려가다가 갑자기 2022년 5월부터 쭉 다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캐논은 내려갔고요. 소니가 내려간 이유는 반도체 문제로 판매 수량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카메라가 없어서 팔지 못해서 2022년도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보면 소니가 없으니까 그냥 캐논 사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요. 7월에만 봐도 소니 GV-E10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고 3위를 보면 A6400이 순위권으로 올라갔던 거죠. 7월 전체를 봤을 때는 A6400이 3위였지만 8월 주간으로 봤을 때는 A6400이 1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듯합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렌즈와 그 키트로 구매한 것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카메라가 중복돼서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캐논 키스 X10 250D가 내려왔고요. 4위는 캐논 키스 M2 이것은 M50 Mark II인데요. 4위로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캐논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소니는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소니 알파7IV는 상위권 안에 들어서 계속해서 7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느낌으로 봤을 때는 사진용보다는 영상용으로 많이 추천이 되는 카메라가 모여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다. 뭐 역시 소니가 최고다 캐논이 최고다 싸울 필요는 없을 듯 한데 전에는 치열했던 여러 회사의 카메라가 지금은 일반적인 미러레스 카메라 라인을 봤을 때는 소니나 캐논이 리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카메라 회사가 반도체 문제로 카메라 출시가 계속해서 되지 않고는 있지만은 점점 풀리게 되면 본격적인 카메라 싸움이 되고 또 카메라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더 많아질 듯 해요. 그리고 여기서 캐논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리퀴드 쿨링 시스템을 카메라 바디 안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냉쿨러와 수냉쿨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데스크탑을 조립을 했을 때 냉각수 시스템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네요. 차이는 공기와 액상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공기로 열을 날려버리는 시스템이고 액상은 냉각수가 파이프를 통해서 그림에 보면 히링 유닛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달되면서 열을 받아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열 교환율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기보다는 면적이 넓기에 방열 효과는 더 좋아지고요. 소리도 조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구성으로만 보면은 공기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는 있죠.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서 어느 바디에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은 물론 영상용 카메라로 8K 이상 찍을 수 있는 바디가 될 것 같아요. 공기와 액체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카메라처럼 많이 가지고 다니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닥칠 수도 있는데 그때 안에 액체가 깨지지 않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이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만약에 안에 액체가 흘러나오게 되면 완전히 그 카메라는 그냥 끝장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카메라 바디가 아니라 프로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바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카메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채널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